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. 내가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모르시겠어요. 그래서 뭐라고 하셔? 대령님 정말 사랑하면 제 마음대로 하래요. 어머니는 제 편이라면서. 나 어떡해요. 대령님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. 나 너무 괴로워요. 나 어떡해요. 대령님 너무 사랑하는데. 나 이제 대령님 그만 만날래요. 정말로. 나 이제 대령님 그만 만날래요. 노력할 거예요. 대령님도 노력해 줄 수 있죠. 날 위해서. 조심해서 다녀오세요. 들어갈게요. 잠깐만.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. 걱정하지 마요. 네. 나 사랑했어. 지금은? 지금도 사랑해? 나. 자기 사랑이고. 그래서 말인데. 거기 나랑 같이 가지 않겠어? 아니,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와. 나 편지할 테니까 나중에 와. 나중에 와. 어? 다시는 자기 망치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정도로 다 버릴 정도로 자기. 사랑하지 않아요. 그렇구나. 아휴. 몰랐네. 진작에 얘기해 주지. 미안해요. 들어갈게요. 잠깐만. 잠깐만. 근데 난 말이야. 당신은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아. 잠도 안 오고. 아무것도 먹힐 수도 않고. 그리고. 숨을 못 쉬겠어. 아휴. 아휴. 내가 막혀서. 살 수가 없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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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